2021년 LPGA 투어는 지난주 CME 투어로 막을 내렸습니다. 올 시즌 한국 여자 골퍼는 미국, 태국 등의 상승세에 부진을 면치 못한 한 해였습니다. 4명이 출전한 도쿄올림픽에서는 노우 메달에 그쳤고 7년 연속 최다 우승국의 타이틀도 아깝게 미국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2015년부터 이어오던 신인상 역시 태국의 타와타나킷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의 5승을 포함한 김세영, 박인비와 함께 7승을 올리면서 그나마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고진영 선수가 올 시즌 LPGA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고진영 선수는 신들린 듯한 멋진 롱퍼팅과 최종일 프리보기 9언더파의 화려한 경기록으로 추격하던 일본의 하타오카의 한타차 우승을 만들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CME 그룹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우승으로 LPGA 사상 최고액인 우승 상금 150만 달러와 함께 올해의 선수 다승 상금왕 등 각종 개인 타이틀을 싹쓸이했습니다. 골프왕제 타이거 우즈가 올해 2월 교통사고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골프클럽을 들고 스윙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의 우즈는 다친 오른쪽 다리에 얇은 보호대를 착용했고 스윙 연습에 디봇 자국이 많은 것으로 봐서 수차례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골프채널은 전했습니다. 단 2초짜리 이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고 필, 미캐슬 등 동료들의 응원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우즈는 오는 2일 바마에서 계약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GA투어가 내년에는 화끈한 돈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지난주 제이 모란 PGA투어 커미셔너는 선수들에게 메모를 보내서 큰 폭의 상금 증액 소식을 알렸습니다. 2022년 플레이오프 시리즈 1, 2차전 및 총상금은 규모가 훨씬 커졌고 최종전 우승은 1,800만 달러 하나로 약 214억 원을 받게 됩니다. 선수들의 성적뿐 아니라 인기의 척도로 지급하겠다는 보너스 총액도 5천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또한 PGA투어 시즌 15개 대회를 출전하면 5만 달러를 별도로 지급하는 15경기 출전 보너스도 신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LPGA투어 역시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 시즌 일정 및 대회별 상금 규모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LPGA투어 2022년 시즌 개막전은 1월 20일부터 4일간 미국 프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힐튼 그랜드 베이케션스 챔피언스 토너먼트로 시작되고 시즌 최종전 11월에 열리는 CME그룹 투어 챔피언까지 총 34개 대회가 열리고 이 대회들에 걸린 총상금은 무려 8,570만 달러 하나로 약 1,019억 원이나 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LPGA투어 시즌 최대 상금 기록은 2019년 시즌 7,055만 달러였습니다. PGA 시니어 투어인 챔피언스 투어도 지난주 찰스 스와브컵을 마지막으로 시즌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필 미켄슨이 우승을 차지했고 그는 올 시즌 4승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스포트라이트는 왕중왕의 주인공이 된 올해 64세인 독일의 베른하르트 랑거 선수였습니다. 올 시즌 2승을 포함해서 무려 42승이나 거둔 랑거는 시니어 투어 제왕으로 한 해를 마감했고 대회 3라운드에서는 63타로 자신의 나이보다 같거나 적은 탓수를 기록하는 첫 에이지 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PGA LPGA투어와 함께 오일머니로 유럽투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컬린 모리카와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러피언 투어 시즌 최종전인 DP 월드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러피언 투어 레이스 투 두바이에서 미국 선수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모리카와가 처음이었습니다. LPGA 리디아고 역시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에서 열린 유러피언 투어 아람코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션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내년부터는 PGA나 LPGA 선수들은 물론 한국 선수들까지 유럽투어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린피와 더불어 캐디피가 인상되고 있지만 실력이 부족한 캐디들이 늘어나면서 골퍼들의 불만과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대중골프장의 경우 이제는 팀당 캐디피가 12만원인 것은 거의 없고 13만원 이상인 골프장은 94%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른 캐디피 만큼 캐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캐디 지망생들의 투입으로 서비스는 엉망이고 이에 따른 골퍼들의 불만도 폭중하고 있어서 캐디의 질적 향상과 함께 서비스 수준에 맞는 캐디피 차별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곳 토론토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대면으로 이용하는 실내 무인연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골퍼들이 편안히 이용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점점 늘어가는 MZ세대의 골프는 비대면 영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셀프라운드와 캐디 대신 로봇이 식당 주문도 키오스크로 차례차례 전환되고 있습니다. 골프용품 업계도 렌탈, 피팅,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으로 모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한국의 기업 지사는 내년엔 무인 골프장까지 선보이겠다고 해서 골프도 새로운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주 PGA투어는 오는 2일부터 타이거우즈가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가 바하마의 올버니 골프클럽에서 열리고 10일부터는 플로리다의 티브론 골프코스로 무빙해서 퀴브의 셧아웃이 개최됩니다. 또한 LPGA투어는 지난주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으로 시즌을 마감했고 긴긴 겨울 휴가를 보낸 뒤에 2022년 1월 20일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열리는 개막전 헬튼 그랜드 베케이션 스토나멘트로 내년 시즌이 시작됩니다. 골팝TV는 매주 월요일 새로운 뉴스와 골프 정보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매일매일 멋진 골프 세상들 되십시오. 캐나다에서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